안심스테이크 미디움 셔넘만큼이요? 네? 싱싱한 수박 천원어치 주세요 네? 랍스터 천원어치 주세요 네? 114가지 영양소 주시고 잔돈 거슬러주세요 네 내 몸에 건강을 챙겨줄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? 우린 우유를 마셔요 114가지 천연연양소에 290가지 테스트와 365일 품질관리받는 우리 흰 우유를 마셔요 쉽게 마시는 건강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흰 우유